요번에 알시라이프에서 서밍 같은 경우는 차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LED가 있어요 파리파리 LED 검색하시면 나오는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찢게 같은 걸 찝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굉장히 밝아요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말도 못하게 밝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밝았냐면요 이렇게 손톱 손바닥에 남아야죠 이렇게 밝은 건데 이거 한번 파리파리 LED 알시라이프 검색하다가 파리파리 LED 검색하시면 되어있고요 이거를 좌우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옆모습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옆모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온 LED입니다 파리파리 LED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시라이프였습니다 짱입니다